자, 들어가자. 지이이이. 안녕! 서울이 진짜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이야? 무슨 냄새를 그렇게 열심히 맡아? 잘 신났어. 햄새 신네! 뭐야 예설아 이거 왜 이래 야 어디 갔어 얘 야 너 뭐해 일어나 거기 뭐하고 있어 아 이게 뭐야 야 야 그 물을 왜 먹니 서우리야 가 아니야 아니야 그 물 먹지마 이리와 가자 서우리야 야 너 왜 거기 앉아있어 일어나 얼른 가 일어나 아 진짜 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일로와 일로와 나와 개신났네 진짜 사리야 쟤 왜 나 뭐해 오늘 고구마 안한대 사리야 오늘 고구마 뭐했어 밖에서 야 환장한다 환장해 진짜 야 오늘 고구마 안한대 들어가 야 발이 세상에 설아 딱 맞았네 어디서 갈거야 난 몰라 그대도 이쁘네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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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리 진짜 어떡하지 야 야 야 나야~~ 잠깐 잠깐 잠깐! 그대로 들어오려고?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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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다려! 씻겨줄게! 아이고 더러워... 귀엽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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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끝보다 안 길었잖아... 맞지? 이랬는데? 모르도 했거든요! 뽀들뽀들아 주워라! 다짐이 차라리 차아? 이게 뭐야? 응? 그래도 엄청 더러울걸? 그게 강아지용 물티슈인데 이지티슈라고 국물용 의외약품 인증도 받았고 무자극 인증 받는 더마테스트에서 최고등급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부들부들해 그리고 이렇게 닦으면 살균도 99.9% 된다고 하니까 목욕을 안해도 돼서 편하더라고 닦아도 돼? 닦아도 돼 봐봐, 봐봐, 엄마 봐봐 갈색이라 티가 안 난 거야, 그냥 응 야, 바비야 조심했다 봐봐 흙먼지 봐봐 미쳤어 야, 거의 너 털 색깔인데 이거? 아니, 아까 소리는 이정도가 아니었거든? 이거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애들이 마사지 받는 줄 알아 엄마, 강아지 피부가 사람보다 3배나 얇아가지고 1번 물티슈 쓰면 안 좋대 그래 그래서 허리도 이쪽 고추 있는 데는 1번 물티슈 쓰면 빨갛게 일어나 살이 목욕한 거 같네 뽀송뽀송하지 응 아, 깜깜했다 냄새 왜 자꾸 맡아? 좋은 냄새 나는데? 이게 그 자연 어부 향이 있어가지고 비린내도 잘 잡아주더라 다미야 행복해? 시렁이를 왜 그렇게 비비는 거야? 손 옆집게 눈 이 찌개 손 손 손 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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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뻗었네! 뻗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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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부위라 ㅋㅋ 의사 그리 embargo 그리 드라이베 그리 감사합니다.